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리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거의 다 끝난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9월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대비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전 꿀팁을 전하기 위해서 시리즈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9월 학력평가 구해보자 프로젝트. 뭐를 구해봐? 나의 점수를.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실전 연습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선생님하고 자의스토리 강작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조금 더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우리 4번의 퀘스트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화작이고요. 두번째 문법, 세번째 독서, 네번째 문학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첫번째 시간은 화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뭐랄까 아픈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어차피 화작 안 할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화작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여기에 잘하고 싶은 만큼 잘 안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 화작이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약간 실수로 치부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문제풀이 꿀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의 포인트입니다. 4가지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첫번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 접근법 얘기를 해볼 거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화법과 장문 그리고 문학, 독서 이렇게 크게 또 문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영역들을 봤을 때 화작을 너무 독서지문 대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거든요. 물론 문학이 아니죠. 둘 다. 문학이 아닌 비문학 그리고 문학이 아닌 지시문이니까 둘 다 되게 비슷한 성격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화작은요. 독서하고는 엄연하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뭘 평가하고자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독서지문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글 읽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기보다는 독서는 지시문 자체가 추론을 요구한다거나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이 나온다거나 복잡한 문장들이 꽤나 많은데 화작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지문을 봐. 여러분 이거 제가 2문단 갖고 온 거예요. 23년 3월 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약간 낯선 어휘는 있을지언정 문장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어? 앞에 1번 지문하고는 조금 다른데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독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문장들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좀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아 그러면 화법과 장문에 나오는 지시문들은 내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시문이니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딱 정해드릴게요. 우리가 화작에서 문제를 풀려면 선택지와 지시문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2번 문제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3번 이 문제 말고 다른 지시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번을 보세요. 니은을 고려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뭘 할 거야? 니은으로 가야죠. 그냥 니은을 고려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니은을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으로 선호 안 돼. 누가? 청중이. 발표할 때 청중 분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청중의 성격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면을 보여줬대. 그럼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참여 유도야.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 화면 보여주는 행위가 발표에 어디에 나오는지 가야죠. 가서 선택지랑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왜 했다고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얘가 무슨 멘트를 쳐야 될까? 발표할 때.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를 쳐야 선택지하고 대응이 될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나 봐. 각자의 스마트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응되나요? 대응되죠.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스마트기기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답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다? 청중 분석의 니은을 고려했을 때 얘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가 지시문의 어디에 나오는지를 가서 찾고 선지와 지시문이 적절하게 대응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추론이 있어요? 없어요. 대응되는 지만 잘 체크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대응되는 거 찾는 게 조금 자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선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야. 일단 선택지를 먼저 봐. 그리고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지문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A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은? 그럼 통념이 뭐예요? 통념. 이런 게 여러분 기본 개념인 거예요. 통념.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사고.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러면 A에서 나와야지. 대화 참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B에서 일상의 경험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부정되고 있다. 그럼 B로 가면 지시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게 맞으려면. 일상의 경험. 어 맞아. 나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맞아. 나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과정에서 그걸 떠올리는 거니까. 상기한다는 건. 그런 과정에서. 그래.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문으로 가. 그래서 A와 B를 보니까 그런 내용인지 대응 여부 확인해.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화작이 되게 익숙하고 편하게 잘 풀리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화작에서 헤매는 친구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엄청 복잡하게 생각해요. 화작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선택지를 보고 지시문과 대응 여부를 확인하되 내가 그게 좀 자신이 없으면 선택지를 보면서 떠올리는 연습을 해. 지금 당장만 시간 재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선택지에 따른 내용이 지문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 이거 고민해 보는 연습 꼭 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지가 알려주는 위치를 좀 잘 잡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게 1번 문제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지시문의 1번 문제예요.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 위치를 알려주는 선택지들이 있어요. 봐봐. 어디 있어. 여기 가서 봐.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 마무리. 마지막 부분 가서 봐야지. 시작. 앞부분 가서 봐야지. 그럼 가서 뭘 볼 거야. 뭘 볼 거야. 요약하는지 봐야지. 시작 부분에서 발표 주제 왜 선정했는지가 나오는지 봐야지. 위치를 먼저 잡고. 그게 선지의 핵심어라는 거예요. 위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그 부분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대응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개념어 활용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개념어 가로 치고 이론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자, 보시면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기에 이어질 내용 안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발표 배웠어? 안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우리가. 내신 시간에 이론을 배웁니다. 제가 내신 강좌에서 이론 엄청 세세하게 하죠, 여러분. 발표의 진행 순서. 발표에서 어느 순서쯤에 나와요?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거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안 되지.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1번과 2번처럼 위치를 측정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화작과 관련된 이 이론을 한껏 활용하면 일단 어디서부터 봐야 되겠어?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가야지. 물론 여기에서 마무리 시작이라는 위치를 딱 측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가서 보고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보고 확인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없네? 땡! 이게 아니라 일단 거기를 먼저 가서 보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실전연습 선생님과 같이 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잡한 자료 문제. 이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얘들아. 너네 8번부터 10번 사이에 작문 문제에서 특히 9번 자료 문제 많이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 이게 제일 1분만 짤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국어시간인지 뭔지 아주 그냥 그렇죠? 가, 나, 다 자료가 3개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지금 논문 자료, 나 1, 나 2 그래프 2개 나와 있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자,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선택해봐. 1번. 자료를 잘 분석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자료, 갓 쫙 읽고. 음, 이런 내용이군. 나, 음, 이런 논문 자료야. 음, 그래프는. 요러하구만. 이렇게 하고 다까지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1번으로 간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괜찮아. 그게 막 싫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이런 문제 보면 눈이 돌아가버릴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뭐부터 본다? 선지부터 본다. 선지부터 가서 보시고 선지에서 나와 있는 자료 해석 부분을 먼저 체크해. 그다음에 그 자료 체크가 맞으면 그러면 지문과 도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나 다시 1입니다. 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제가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료는 왜 써요? 글쓰기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자료가 왜 써? 왜 나와 이게? 아, 나 이런 자료 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료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보조적으로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이걸 쓰겠다는 거니까 지문에 이런 내용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야 얘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의류를 많이 사서 적게 입고 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지 가서 봐야지. 나 다시 1을 보니까 어머, 이게 무슨 그래프람? 의류 판매량이 겁나 늘고 있네. 의류 한 점당, 옷 하나당 폐기하기 전까지 몇 번 입어요? 그 입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옷은 예전보다 겁나 많이 사는데 버리기 전까지 아주 몇 번도 안 입고 버리더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낭비가 엄청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맞나요? 예전에 비해, 예전에 비해. 그치. 예전보다 지금 점점 식은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류를 많이 사. 겁나 많이 사잖아. 그리고 적게 입고 버려. 몇 번 안 입고 버리잖아. 너무 적절한 그래프 해석 아니야? 그럼 그래프 해석 맞죠. 이거 만약에 계속 내봐. 그러면 의류 폐기, 의류를 버리는 걸로 인한 환경오염 지문에서 나왔나 봐. 그게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 해석 적절해. 그러면 이제 뭘 하라고요? 지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1문단에 추가하는 게 적절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문단에 추가하는 게 적절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1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어야 하고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없어야 돼. 1문단에 이 내용이 이미 있으면 추가할 필요 없지. 이렇게 둘 다 맞아야 된다는 건 제가 지금 선택지 잘라서 보라고 했죠. 그래프와 지문 잘라서 이 선택지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지문에 대한 설명이 어디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를 보시고 각각이 다 연결이 돼야지 그래야 맞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다시 2야. 일정 비율 이상의 천연섬유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뒷받침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지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생산 단계에서 천연섬유를 혼방할 때의 효과. 나다시 2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다시 2는 1회 세탁할 때 미세먼지 얼마나 나오는지야. 폴리에스테르로만 되어 있는 옷감은 미세먼지 겁나 많이 나와. 49만. 근데 면 혼방하니까 13번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효과를 3분간에 추가한다.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 해석 적절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서 둘 다 맞으면 정답. 맞는 답.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한 자료 문제 다시 정리하면 선택지 붙어보고 선택지를 잘라가면서 자료에 대한 해석 맞는지 확인. 지문에 대한 해석 맞는지 확인. 두 개가 연결이 되면 그때야 맞는 선택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저예요. 오늘 찍은 거 그냥 허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첫 번째는 화작 개념 등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고1인 친구들은 발표 이론, 대화의 원리 이런 거 왜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잖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선택지 여러분 우리한테 구구절정 설명 안 해줘. 문제에서. 지금 배운 거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자. 실전 연습을 할 때 어 맞아 진일쌤이 이런 얘기 했어. 이거 생각하면서 자꾸 적용할 연습 해보시면 좋겠다. 해보셔라.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나는 선택지부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봤는데 정답률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직 화작 문제가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문을 빠르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작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익숙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천천히 읽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독서 지문 좀 막 분석하면서 읽을 필요 없어. 천천히 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발표에서는 앞에서 이런 게 있고 중간에 이런 내용 나오고 자료제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지. 이해 되셨어요? 자,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화작, 어떻게 화작 점수 좀 구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9월 학력평가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아갈 국어 실력을 선생님 응원하고 또 함께 쭉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같이 계속 달려 나갈 테니까요. 다음 시리즈 문법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